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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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~~ 오늘은! 누가 좋아하는 탄산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맞추는 거예요 어.. 그러면은 안 돼 주세요! 아니 평소에 안 돼줘야죠 많이 먹어요 평소에 여기 지금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 중에서 자기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뭐예요? 이거요 코카콜라 사연이는 네 탄산이 세잖아요 윤서는 이 중에서 탄산이 세는 건 이거예요 윤서는 오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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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사연이는 코카콜라가 지금 탄산이 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펩시랑 코카콜라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? NO 아니에요? 맞을 거잖아 자신 없어? 맞을 거까도 탄산은 그게 다르잖아 이거는 윤서는 맞힐 거 나 이건 꼭 맞힐 수 있어 나도 삼촌 나는 펩시랑 코카콜라는 다 맞힐 수 있어 뻥치지마 진짜 맞힐 수 있어? 진짜 맞힐 수 있어? 나 같으면 뻥치는 거 같아 못 맞힐 거 같아 맞힐 수 있어? 그럼 서연이도 못 맞힐 거 같아 내 생각에 아 나 알겠다 나 이거 맞힐 수 있어 이건 탄산이 세고 이건 탄산이 조금 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조금 덜다니까 지금은 자신 있잖아 긴장한다 긴장한다 긴장돼 자 그러면은 안대를 써주세요 네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써요? 어떻게 쓸 수도 몰라 나 여기 쓰면 되나? 홀크미 잠깐만 네? 누구부터 할까? 저요 나 나 먼저 하는 사람만 쓰고 나 이 먼저 해 자 그러면은 서연이 안대 써주세요 네 윤서야 안대 제대로 됐나 봐봐 서연이 안보이지? 연기 제대로 안보이네 연기 이게 설마 언제 알려줘요 뭐야 왜이래 야 야 야 야 누가 흔들었어 난 안흔들었어 왜 이거 누가 흔들어 놔가지고 쏟았어 아 보면 안돼 안 봤어 눈 감고 있어 어 거기 안대 꼭 쓰고 눈 떠도 응 안보여 아무것도 내가 아까전에 해봤거든 빨리 주세요 밑에 안 대충 조금만 기다려 네 책상만 닦으면 돼 부잉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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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뭔지는 모르는데 이 정도면 되게 탁 어 잠깐만 설마 소리부터 알겠다 뭔데요 코카콜라 이거 주세요 코카콜라 아니면 아니 코카콜라가 아니냐 그러게요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았지 냄새 다자구리 한 냄새 다 다음거 코카콜라 냄새인데 어허헃 얼굴에 내 면 다 튀어 냄새 두번째거 뭐야 이거는 휴가리 아니야 스티어다이트 스트라이크 자 두번째 깔았고요 많이 따르면 또 안되니까 조금씩만 난 냄새가 별로 사이다 냄새? 맞춤 아니야 네번째는 소리 보라씨? 보라씨? 왜이래? 자 다섯번째 주세요 자 제가 드릴게요 자 이제 다 따랐으니까 한번 줘볼게요 긴장돼? 첫번째 뭔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야 첫번째 큰톱이 있네 톱이 아니지 됐어요? 응 사이다 사이다 자 사이다 첫번째 또 안 먹어봐도 돼요? 한번 더 먹을거에요? 아니요 자 두번째 사이다 같은데요 첫번째 그리고 이제 두번째 아까랑 똑같은 통이에요 스프라이팅 자 세번째 콩류 어딨어? 어딨어? 어 이빨 박았다 이거 포카콜레 이걸 먹은거 삼촌 다이고 답답해요 다른걸로 해줘 다른걸로? 모자로 쓰자 응 모자로 자 뽀잉뽀잉 어떻게 씌워놓은거야? 이렇게 씌워네? 응 그렇게 이렇게 거꾸로 쓰면 몰라요 얘 네번째네 네번째 먹어볼 차례 이 못먹는데 얘? 미니 으흠 어흐흠 으흐흠 으흐흠 으흐흐흠 으흐흠 으흠흐흠 으흐흠 으흐흠 으흐흐흫 으허 저기 먹을 수가 없어서 저 모자가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거에요 저 좀 똑바로 해주세요 네! 안되지 못써? 됐어 자 그럼 이제 네번째꺼 네번째이구요 다섯번째 네번째부터 먹을 차례에요 네번째 왜 안먹지? 4번 오란씨 4번 오란씨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게 뭐였더라? 말하면 안돼요 아 저거 우리는 저희에게 냅뒀어요 네 사이다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공개할게요 안되게 벗어주세요 못맞았어? 자 정답은 이게 정답이에요 나 몇개 맞췄어요? 딱 한개 맞췄네요 오란씨 오란씨 하나 맞췄어 다섯개 중에 하나 맞췄구요 하나요 이제는 윤서 차례 이게 뭐라고 떨려 자 잠깐 이거 컵을 바꿔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 좀 메르세요 이 순서대로 짠 나 눈이 간지러워 짠 짠 이거는 주의할게요 왜 주의해야지 눈이 너무 답답해 간지러워 저 안대에다가 이것도 껴 간지러워서 여기 안에 해주면겠어요 못보니까 하는거야? 자 그러면은 이제 장난 그만하고 첫번째 주세요 첫번째 주세요 스프라이트 첫번째 알겠다 사이다 아니면 스프라이트야 알았어 스프라이트 첫번째 스프라이트 사이다 뭐지? 뭐같아요? 펩시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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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네번째 네번째에요 벌써? 주세요 주세요 어? 이거 딱 팔렸는데? 이거 내가 아까 묻는 콜라라 그랬지? 펩시콜라 펩시콜라 과연 뭘까요 네번째는? 코카? 코카콜라? 다번째 코카 내가 다섯번째 줬어요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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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다 콜라 빼고 네 안내를 벗어주세요 정답은 콜라 빼고 다 맞았어요 윤서는 세개 맞췄고 저는 이것 맞췄고 얘네? 하나 맞췄고